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산사나무, 산사나무 중에서도 산사나무 앞에 매자잎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매자잎산사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사나무는 장미과 식물이죠. 장미과 식물이고 여기서 매자나무는 매자나무과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매자나무하고 산사나무가 전혀 다른 과에 속하는 전혀 다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산사나무 앞에다가 매자잎을 붙였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자잎산사의 항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명을 보면 이렇게 크라타에구스 베르베리폴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문의 이름은 바베리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베리라는 말은 여기 우리가 전에는 매자잎산사라고 부르기 전에는 바베리산사라고 불렀던 나무인데 바베리라고 하는 이 말은 매자잎산사라는 뜻입니다. 매자잎을 가진 산사나무다. 그런 뜻이고 여기 크라타에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산사나무 속에는 모두 크라타에구스라는 말이 붙는데 크라타에구스라고 하는 말은 꽃이 만발하여 많이 핀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크라타에구스라는 말이 꽃이 만발해서 많이 피는데 그 많이 피는 이 꽃이 만발하는데 그 속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가시가 숨어있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크라타에구스이고 베르베리폴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베리라는 뜻이고 바베리라고 하는 말은 베르베리라고 하는 말은 매자의 잎을 가지고 있는 산사나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문명으로 그냥 이것을 매자잎산사 이렇게 부르고 우리말로도 그냥 매자잎산사다. 그래서 매자나무의 잎을 가지고 있는 산사가 바로 매자잎산사인데 다른 산사나무 종류들은 잎을 보면 잎의 결각이 있는데 매자잎산사는 잎의 결각이 없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자잎산사 말고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산사나무의 잎을 보면 잎의 이러한 뚜렷한 결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결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사나무이고 서양산사나무도 보면은 이건 서양산사나무인데 서양산사나무도 보면은 잎의 이렇게 뚜렷한 결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뚜렷하게 결각이 나타나는데 서양산사나무는 결각의 깊이가 깊게 갈라지는 심열 형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산사나무는 잎의 결각이 깊이 갈라지지 않고 중심맥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정도 갈라지는 중열 형태의 결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산사나무 그리고 서양산사나무는 잎의 결각이 깊이 갈라지는 데 반해서 거기에 반해서 오늘 공부하는 매자잎산사 매자잎산사의 잎을 보면은 그 결각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결각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결각이 없이 이러한 잎을 나타나는데 이 잎의 모양이 잎의 크기나 잎의 모양이 매자나무를 닮았다 해서 여기 이름에도 매자잎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매자나무의 잎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매자잎이라고 붙였냐 이 잎을 보고서 왜 매자잎산사라고 했느냐 그래서 매자나무를 또 잠깐 보겠습니다. 매자나무를 보면은 매자나무는 잎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이 모양을 우리들은 거꿀 달걀꿀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마치 주걱 모양이죠. 주걱 모양의 이렇게 거꿀 달걀꿀 그래서 이 위쪽이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은 좁은 이러한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매자나무의 잎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자잎산사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거꿀 달걀꿀이죠. 이렇게 해서 거꿀 달걀꿀이면서 이 모양을 한자로는 거꿀 달걀꿀을 도란형이라고 하고 이 모양을 또 이 끝이 이 부분을 입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입 끝이라고 하죠. 이 입 밑은 한자로 엽저라고 하고 이 부분을 엽두라고 하는데 이 입 밑을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입 밑으로 이렇게 길게 가면서 뾰족해진다. 길게 가면서 뾰족해져서 이 모양이 마치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모양을 피침형이라고 하죠. 피침형이 한자로 피침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속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서 거꿀 바속골 이 모양을 거꿀 바속골 그리고 한자로는 도피침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피침형 형태 그리고 거꿀 달걀 거꿀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매자잎 산사입니다. 그래서 매자잎 산사는 잎의 모양이 매자나무하고 똑같이 생겼고 이 잎도 두꺼운 혁질이죠. 가죽질이라고 하는 한자로 혁질이고 매자잎도 마찬가지로 매자의 잎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혁질입니다. 두꺼운 혁질이면서 길이도 보면 잎의 길이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잎의 길이를 3에서 7cm 그래서 최고 큰 잎의 길이가 7cm 정도 되는 것이 바로 매자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매자잎 산사의 잎의 크기를 보면 잎의 크기가 4에서 7cm로 마찬가지로 매자나무와 마찬가지로 잎의 크기가 최고 7cm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잎에는 광택이 있습니다. 광택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잎이 아주 매력적으로 매력적으로 아름답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자잎 산사하고 아주 비슷한 나무가 또 살고 있죠. 또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제 공부한 뿔산사 나무입니다. 뿔산사 나무에 잎을 보면 매자잎 산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잎의 길이가 8cm로 조금 전에 보았던 매자잎 산사는 7cm였는데 이 뿔산사 나무는 8cm다 하는 약간 잎의 크기는 크지만 똑같습니다. 광택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도 똑같은데 이 뿔산사 나무는 여기에 보면 줄기의 가시가 뿔처럼 커다란 사슴의 뿔처럼 보인다 해서 이것을 뿔산사나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 모양이 꼭 닭발같이 생겼다. 닭의 싸움닭의 발끝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싸움닭의 닭발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뜻으로 이것을 크루소갈리 산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크루소갈리라는 말을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잎의 모양이 똑같으면서 잎의 크기가 약간 큰데 그러면 두 나무는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루소갈리 산사. 뿔산사라고 하는 이 뿔산사나무는 잎의 표면에도 이런 짧은 털이 보이죠. 이렇게 조금 크게 보면 잎의 표면에도 여기 표면에도 보면 이런 짧은 털이 이렇게 누운 털이 있습니다. 누워서 복모라고 하죠. 누워있는 복모가 이렇게 잔뜩 있고 잎의 뒷면에는 털이 더 많죠. 잎의 뒷면에는 털이 촘촘하게 많고 잎맥, 중심맥과 견맥 위에도 털이 잔뜩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뿔산사. 뿔산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매자잎산사는 거기에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처음에는 약간 있지만은 점차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잎의 표면이나 뒷면에 털이 거의 없는 것이 매자잎산사인데 거기에 비해서 뿔산사나무는 잎의 표면이나 잎의 뒷면에 털이 많다는 차이점으로 금방 잎의 모양으로 뿔산사나무와 매자잎산사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매자잎산사는 꽃이 피어있을 때 꽃이 많이 피는 것은 산사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보면 5월 달에 하얀색의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을 만큼 꽃이 많이 핀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크라타에구스라고 하는 말은 꽃의 숫자가 많이 핀다. 많이 피면서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이 바로 이게 그리스 말로 크라타에구스라는 말은 꽃이 많고 가시가 있다.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항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사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꽃 참 예쁘죠.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습니다. 향기도 좋고 꿀도 들어있고 이런 식물이기도 한 이 꽃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 꽃의 가운데 있는 암술의 숫자입니다. 이 암술의 숫자가 2개에서 3개. 2개에서 3개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매자잎산사죠. 매자잎산사인데 거기에 비해서 뿔산사나무 뿔산사나무는 이 암술대의 숫자가 2개 내지 3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뿔산사나무는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이 열매 하나 속에 씨앗이 2개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 하나의 씨앗이 보통 2개밖에 없는 것이 뿔산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매자잎산사나무는 이 암술대의 숫자가 2개 내지 3개 2개 내지 3개였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도 2개 내지 3개의 씨앗이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매자잎산사는 열매의 모양이 이러한 타원형으로 보이죠. 이 타원형. 한자로는 타원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길 둥근꼴이다. 길게 둥근꼴다 해서 이런 타원형 형태, 길 둥근꼴, 타원형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매자잎산사인데 거기에 비해서 뿔산사나무는 그 열매의 모양이 둥근 공 모양이다. 공처럼 둥근 구형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의 크기는 두 나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매의 지름이 10에서 13mm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이 뿔산사나무인데 매자잎산사도 그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10에서 13mm 정도 이 정도 돼서 열매의 크기는 거의 같은데 이렇게 타원형이면 매자잎산사이고 공처럼 동그라면 뿔산사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